유비의 생존법 유비의 생존법입니다 유비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마지막엔 황기술을 듣게 되었는가 이게 이번 강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유비가 살아있었던 당시에 활약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습니다 원소라는 사람이 있었죠 4대 30 집안에 대단한 세력을 가졌던 사람 공순천 백마 장군의 별명을 들었던 대단한 무력이 있던 사람 유표 형주를 차지했던 황족 중에 한 명 동타, 세단한 인물, 손견, 국가를 창업했던 또 날래기를 유명했던 조조, 유비와 상병을 잃었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병도 황제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유비만 황제소리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좋았죠 과연 유비는 어떻게 해서 황제소리 들을 수 있었던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끝이 좋았다 역사는 결국은 결과거든요 아무리 과정이 좋았어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겁니다 저는 경영하고 똑같아요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잘하고 주가가 막 그러고 하다가도 끝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경영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어떻게 해서 끝이 좋았는가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비는요 사실은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왜? 비록 자기는 한거조 유방이 후예라고 했고 나는 말이야 황족이야 황선이야 황제유선의 삼촌격이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겨우 돗자리 집신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찌질하게 가난했던 거죠 그런데 친구들을 잘 만나가지고 관호장비와 도원결의도 하고 뛰어난 인물 죄관령도 끌어들이고 방통도 끌어들이고 했지만 글이 잘 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아주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자식을 네 번이나 버려야 됐던 아주 슬픈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초반이 그리 좋지가 않았다 돈도 없고 좋은 아버지도 두지도 못했고 싸움을 잘하지도 못했고 특히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직업은 뭐였냐면 객장이었습니다 50살 전까지 직업이 객장 한마디로 용병대장이었습니다 처음에 공선천의 용병대장 도겸의 용병대장 조조 밑에 가지고 조조의 용병대장 자기 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용병대장이었던 겁니다 원소의 용병대장 그러고 나서 유표한테 와서 유표의 용병대장이었던 거죠 이때까지가 대략 48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비처럼 열심히 용병대장 50이 먹어도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 우리 보통 인간들이 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때부터 뭔가 인생이 피기 시작하죠 50세트 먹었을 때 적벽대전에서부터 인생이 좀 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형주 낭분을 획득하고 익주를 공략하고 한 종을 먹고 결국 마지막에 한 2년 정도지만 황지수를 듣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끝이 져야 되는 거죠 젊어서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나는 왜 50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지 이렇게 고생할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축적된 게 있었기 때문에 50세 이후에 잘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겠죠 고생을 하더라도 뭔가 덕을 쌓고 실력을 쌓는 거 사실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여기서 4대 책사 5호대 장군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중에 서서라고 하는 사람 한 명만 빼고는 다 떠나지 않았어요 서서는 보아하니 유비한테 붙어 있으면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조조한 데 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유비한테 한 번 와서는 다 떠나지 않고 유비를 끝까지 모셨죠 특히 미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비랑 만나더니 유비한테 반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 유비한테 줬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까지 그래서 유비의 미부인 있거든요 유비 아내 중에 미부인 미부인이 미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도 주고 전주생도 다 주는 그리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에 안 들었어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한 번 찾아와서 떠나지 않았던가 제가 한 번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비한테는 이런 게 있었다 충성심이 있었다 유비가 실제로 나중에 황제 소리 듣긴 했지만 자기가 황제가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망해가는 저기 조졸 밑에 있는 저 나이 어린 황제가 불쌍하고 그러니까 불쌍하고 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그 역적 조조 저놈을 몰아내고 그 황제를 좀 더 잘하게 해가지고 이 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꿈만 있었지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된 것도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된 다음에 이 헌제가 죽었다 사형당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 총나라에 있는데 멀리 있으니까 들어요 근데 실제로 헌제는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았는데 어쨌든 황제가 죽었다 그러니까 저 역적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황제가 된 거지 자기는 원래 나라를 새로 창업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늘 겸손했다 조조는 원래 처음부터 출발이 막 이렇게 막 돈도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이끌만한 그릇이 됐지만 유비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늘 겸손했다 세 번째 유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인화에요 사람을 뭉치게 한 능력이 있었다 잘 생각해보면 인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를 따져 볼 수가 있어요 인화라는 건 그냥 너하고 너하고 잘해봐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거든요 개성이 있어 다 달라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성질이 좀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뛰어난 사람 다 섞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런 데에 있어서 유비가 사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거죠 아무것도 없는 유비가 어쨌든 작은 나라지만 총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역량은 인화였던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